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홍달이구요. 오늘은 15소년 퓨르기 13장 14장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이전 장에 비해서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진 않았습니다. 13장은 이제 슬루기만에서 모든 짐과 15소년들이 다 이주를 하죠. 프렌치 동굴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겨울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설정되어 있는 이 섬은 굉장히 남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 276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체험원 섬에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겨울이 계속될 것인가. 만일 이 섬이 뉴질랜드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있다면 최소한 5달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고든의 지시에 따라 긴긴 겨울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걱정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아무튼 미국 소년이 이미 기상관측을 통해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겨울은 5월이 되자 시작되었다. 남방구의 7월은 북방구의 1월에 해당하는데 두 달이나 빨리 겨울이 온 것이다. 그걸로 미루어 두 달 늦게 즉 9월이 되어야 겨울이 끝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섬은 남방구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북방구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북방구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줄베른이 이 소설을 쓸 때 독자를 모르긴 해도 북방구에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테니까요.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남방구에 있었던 이런 식의 다른 정반대의 계절은 좀 신기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위도가 높다고 하는 건 그만큼 남극에 가깝다는 이야기인 거죠. 뉴질랜드보다는 훨씬 남쪽에 가깝고 우리로 치면 북쪽에 가까운 거죠. 극점에 가까우니 훨씬 더 춥습니다. 그래서 길고 긴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데 재미있게도 15소년들은 작은 학교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그런지 상급생이 하급생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를 만듭니다. 굉장히 모범생들이죠. 278쪽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은 홀에서 공동작업을 한다. 5학년인 브리앙, 도니펀, 크로스, 백스터, 그리고 4학년인 윌콕스와 외부는 서로 번갈아가며 3학년, 2학년, 1학년인 어린 동생들을 가르친다. 이들은 예전에 배운 것과 서가에 있는 몇몇 책들을 참고해서 동생들에게 수학, 지리, 역사를 가르친다. 그것은 또한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 일주일에 두 번, 일요일과 목요일에는 토론회를 여는데 일정에 따라 과학과 역사 또는 매일 일어나는 일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큰아이들은 찬성과 반대로 편을 짜서 토론하며 그렇게 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한다. 굉장히 체계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데, 근데 겨울이 굉장히 매서운 겨울입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아주 추운 겨울이고요. 눈이 뭐 1미터 넘게 쌓이기도 하고, 저 뒤로 가면 영하 20도가 넘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에요. 지금도 글쎄요. 여기는 그냥 난로를 떼는 건데, 동굴이 어떨까? 난방이 잘 될까?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294쪽 보면 영하 27도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엄청 추운 거고요. 제가 영하 20도 밑에 가봤는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급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추워요. 예를 들면, 영하 한 10도 아래는 콧물이 좀 흐르거든요, 추우면. 근데 영하 20도 그 아래로 가면, 영하 20 몇 도가 되면 콧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콧물이 그냥 얼어붙어요. 그래서 코 안쪽까지 쭉 얼어붙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제가 돌아다녔을 때는 양말을 두 켤레 신었는데도 발이 시리고 그랬습니다. 이 소년들이 과연, 이 소설 속에서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도 버텨내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300쪽. 맨 마지막, 9월 10일, 슬루기호가 체험원 섬의 암초에 걸려 좌초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드디어 6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겨울나기도 다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소년들은 원정대를 만들어서 섬의 곳곳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서비스 같은 친구들은 타조를 길들여 보려 했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좀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이제 원정대라고 해서 소년들 가운데 용감한 친구들, 그리고 사냥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섬의 다른 쪽을 한번 탐험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통해서 섬의 모양은 확인했고, 대략적인 위치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섬의 반대, 이 해안에 뭐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소년들은 고민하는 것이 가까운 데 섬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도라고 해서 섬들이 서로 작은 섬들이 연이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경우도 섬들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바닷가에 가면 또 다른 섬이나 혹은 가까운 대륙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이제 탐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탐험대는 동쪽으로 떠나죠. 그래서 동북쪽으로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는데, 안타깝게도 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321쪽, 맨 마지막 단락, 한 321쪽, 위에서 두 번째지를 한번 읽어보죠. 섬북쪽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 더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 소수 오른쪽은 차라리 다음번 원정대에 가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쪽에는 또 다른 숲이 있어 풍부한 자원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체험원 섬이 아메리카 대륙 가까이 있다면 대륙은 분명 동쪽 해안 쪽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소년들이 서쪽에서 왔죠. 뉴질랜드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쪽으로 쭉 온 겁니다. 태평양 어딘가에 있는 섬인데, 지금 이제 소년들은 헷갈리는 거죠. 얼마만큼 왔는지, 남아메리카 대륙이 가까운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탐험대가 섬 곳곳을 탐험하면서 14장은 끝납니다. 맨 마지막 달락을 한번 읽어보죠. 그쪽에는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았고, 심지어 풀숲이나 이끼, 혹은 마른 지의류조차 없었다. 불을 피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방 속에 담아온 식량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몸을 피할 꿀도 없어서 모래밭 위에 담요를 깔 수밖에 없었다. 첫날 밤, 모래 사막에 침묵을 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북쪽에 와보니 넓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소년들은 생각을 합니다. 슬루교호가 다행히 이 섬의 서쪽에 닿았기 때문에 프렌치 동굴에 올 수 있었다고요. 북쪽에 닿았다면 아마 이 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사막처럼 모래밭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그렇죠. 과연 이어지는 15장, 16장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 텀험대는 무사히 잘 돌아오고 그럴지 한번 지켜보기로 합시다. 사실 이 섬의 많은 부분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겨울을 나고 다시 이 섬의 곳곳을 조금 더 꼼꼼하게 탐험할 예정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내일은 15장, 16장으로 또 15소년 표류기 뒷이야기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